오드게임 05의 회원 여러분. 석트가 뭐야? 핑크 공중 누구야? 나 죽이려고 아주. 내 친구예요. 깜짝. 민희야. 건먹지 마 민희야. 약간 친구는 이런 거 있어요? 약간 친구들이 뭐 터지네? 다이너바이트네. 나 말하지 말로 했어. 이거 물고 있어. 잘 안 되겠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점퍼하시면 돼요. 점퍼도 이동하나요? 뭐야. 이거 뭐야 여기. 재석이가 어디를 갔을까. 여기 왜 들어오냐고. 나 한 기억이 나. 여기 무조건 이게 죽음 없어. 야 이 사냥. 아 1등 하고 말 거예요.